사랑할 때 우리가 만나 이거 또 바다 동물들 이거 크로스월드 퍼즐이에요 1번부터 해 지훈아 집중 톱상어 아니야? 톱상어 맞아 톱상어가 영어로 뭐야? 톱시오크 어? 톱은 한국말이잖아 이거 무슨 상어라 그러지? 한국말로? 톱시오크 아니야 톱시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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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으로 넘어가 옥토퍼스 문어 여기다 써야지 옥토 옥토 푸 굿 옥토퍼 뉴 옥토퍼 톱시오크 굿 옥토퍼스 잘했어요 이거 뭐야? 돌핀 이거 돌핀이야? 응 샬크 아니야? 돌샬크잖아 그러네 얘가 이 얘가 더 날카로웠구나 아 그래 집중 돌 돌 오 그래 얼 굿 돌 엔 엔 쓰려고 했는데 E가 됐어 맞아 엔이 맞아 돌핀 굿 잘했고 그다음 4번 뭐야 이게 뭐지? 이게 해파리인가? 이거잖아 뭐야 해마 해마 지훈아 엄만 봐보자 니가 더 알아 시홀스 어? 똘똘이 야 너 천재야? 엄마 미국에 살았었는데 왜 하나도 몰라? 시홀스 너 맞아 오래돼서 까먹었어 아니야 사실은 미국에 있을때도 이런거는 엄마 엄만 봤던거 같아 아 머리 아프다 이거 뭐야? 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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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우는 영어로 뭐일까? 세우 엄마 알지? 쉿 슈림프 그렇지 와우 발음 좋은데 다시 엄마 우리 발음 되게 해보자 슈림프 나 나 누가 해봐 슈림프 와우 1대1 1대1 S 그럼 H 그다음에 O V V O 그다음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렇지 M 음 천재 얘 돌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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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로 뭐야? 로빈스 로빈스? 로빈스? I don't think so 돌고래랑 고래랑 다르단 말이야 고래 아 이거지 그거 뭐? 너 발음 잘했던거 왜요? 맞아 잠깐만 잠깐만 엄마 이거 어떡하냐 잠깐만 10번 뭐였어? 빨리 뭐였어 아 우리 톱사고 먼저 하자 뭐였던 기억나 영어로? 톱사고 먼저 하자 엄마 알지 저거 뭐야 진주 저게 셀 아니네 저게 잠깐만 셀 아니고 대왕조개 대왕조개 뭐야 엄마 야 이거 뭐야? 잠깐 조개인가? 아닌데? 알았어 오이스타 오이 엄마 얼굴이라니 오이가 엄마 얼굴이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는 일반 톱사고 저거 뭐라 그러지? 톱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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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있어 소우피쉬 맞아 지훈아 소우 오 더블유 소우 피쉬 피쉬 굿 다 있어 엄마가 한번 물어볼거에요 1번부터 뭔지 외웠는지 스펠링은 다 못 외웠어도 자 1번 그림 이거 뭐에요? 영어로 대답해야해요 영어로 대답해야해요 영어로 대답해야 해요 which is this? ocean what? ocean 너 그냥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어머 얼굴이래네 오이 오이피쉬 오이피쉬 아니네 섭스카이... 섭스크라이브 했어요 그게 뭐예요?